반갑습니다. 3P 바인더 최서연 마스터입니다. 이렇게 바인더 강사로서 인사를 드린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책목노자로서 2018년도 제가 북튜버도 하고 3P 바인더나 싱크와이즈 이런 강의들을 올려드렸었고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2018년도 올린 영상들을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가끔 그러면서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 어머 내가 이랬었네 생각을 해서 조금 리뉴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일단은 3P 바인더 제가 강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동안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수업했던 것들 그동안 제가 수강생들이 저한테 해줬던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바인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첫 영상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바인더로 여러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서 또는 댓글로 3개가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주아주 기본적인 3P 바인더에서 3P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영상을 찍을 것들은 이렇게 누적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3P란 무엇인가요? 제 수업에서도 항상 항상 먼저 이것만 아셔라. 이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3P 바인더에서 3P란 무엇인가? 바인더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모르는 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 먹는 여자에게 바인더 수업을 들으셨어요. 또는 책 먹는 여자 유튜브 강의를 유튜브 영상을 보셨어요 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아 그래 책 먹는 여자 이거 되게 중요화됐어. 3P 이 의미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필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3P, 3P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시면 우리는 이 3P 바인더 바인더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건지 알겠어요. 근데 이 3P가 뭐예요? 이거를 알면은 바인더를 쓰는 재미 왜 바인더를 써야 되는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초반에 제가 이런 거 신경 썼을까요? 바인더 수업 1년 차 인사할 때? 아니요. 아니었고 계속 수업을 몇십 회, 50회 이상, 60회 이상 넘게 한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수강생들한테 알려줘야 중요한 게 뭘까? 바인더에서 정말 핵심적인 기능이 뭘까?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 무엇을 건드려줘야지 수강생들이 바인더가 무겁다고 안 가지고 다니고 이걸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이걸 좀 어떻게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제가 찾아내는 게 이 3P의 의미만 꼭 알고 가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항상 제 수업들도 위로 강의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인더를 쓰시는데 어, 나 성과가 안 나. 바인더를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배웠는데 배웠는데 난 변화가 없어. 성과가 없어라는 말 진짜 많이 하세요. 다시요. 자, 이제 제가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바인더를 쓰는데 바인더를 쓰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 성과가 안 나.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선배님한테 성과란 무엇이에요? 어떤 모습을 지금 바라시고 바인더를 쓰셨고 선배님이 바라는 성과는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바인더를 써서 어떻게 되고 싶은지가 분명히 지셔야 되는데 일단은 바인더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의미를 아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달라지세요. 진짜 달라지세요. 이야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3PA 바인더를 씁니다. 3PA 바인더를 다 쓴다고요. 근데 3PA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18년도 영상에는 또 이런 빨간색 비슷한 옷 입은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아무튼 옷 입고 제가 막 하이트보드에 막 썼어요. 3PA 바인더 3PA 이거다! 그 영상을 엊그저께 어떤 분이 보시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아 네 이거 다시 영상 찍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PA 바인더에서 3PA란 무엇인가 이제 이야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는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이고요.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자 3PA 바인더를 쓰는데 3PA 바인더를 쓰는데 나는 성과가 안 나. 자 퍼포먼스가 성과죠. 왜 성과가 안 날까요? 프로세스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개선되면 성과가 나고요. 우리가 성과가 나는 사람들은 프로야 전문가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셔야 되겠죠? 성과를 어떻게 낼까요?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왜 쓰나요? 1단계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 바인더를 어떻게 썼는가 보세요.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요. 바인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록이 잘 되어 있나요? 기록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될 예쁘다, 어머 잘 꾸몄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저도 바인더 코치 1, 2년 하셨던 어머 선배님 너무 잘 쓰셨어요. 어머 예뻐요. 이렇게 했는데 예쁘고 잘 꾸민 게 바인더를 잘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꾸미는 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내 삶을 내가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봐도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포인트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인더를 써서 내가 성과가 안 났다라고 하시면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 저희가 뭘 해야 되나요? PDCA를 돌려야 됩니다. PDCA, 플랜 계획을 세우시고요. 두 실행하셔야 되고요. 체크, 액션, 체크, 체크하시고 다시 그럴 토대로 액션 또는 어드저스트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에도 엄청난 의미가 숨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인더를 했으니 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쓸 거야. 근데 전문가가 되려면 퍼포먼스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근데 난 성과가 안 났어. 그래서 그 전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전단계로 전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돌려보는 게 이 PDCA이고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안 됐어. 전문가가 되려면 이 분야에서 성과가 내야 되네. 근데 내가 성과가 안 났어요. 성과가 안 났으니까 다시 내가 이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는 거죠.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 있기 때문에 우리 3P 바인더 선배님들은 꼭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랑 해볼게요. 자, 3P 3P 바인더 써요. 그럼 사람들 보면 3P 바인더가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3P는 프로세스 퍼포먼스 프로페셔널인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된대. 또는 역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은 성과가 나고 전문가가 되는 거래. 그래서 나는 내 업에서 성과를 내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쓰는 거야. 자, 그럼 바인더 쓰는 님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과가 안 왔어요.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시는 과정을 바인더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바인더 영상으로 PDCA 시간관리 용어와 함께 3P 바인더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어려움 있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그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남겨주셔도 되고요. 화면 공유하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진행하는 바인더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제가 올리는 시점과 선배님들이 보신 시점에 따라서 저도 강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원데이 특강이 있고요. 원데이 특강이 있고요. 바인더 21일 습관 만들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바인더 프로 과정 본사에 수행하는 정규 과정 제가 진행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제가 운영하는 더 비니치 컴퍼니라는 스마트 스토어 내에 오시면 이렇게 강의 강의들이 올려져 있거든요. 검색하셔서 하셔도 되고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들을지 모르겠어요. 바인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하나 영상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사이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책먹는 회자가 바인더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책먹는 회자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